우리Asia 찬탱 우리 찬탱이 잘 자서 아.. 상이의 질투하냐? 응? 운동장으로 오우 네 꼼탱이 없다 평계하지마라 꼼탱이 집에 갔다 어휴 꼼탱이 정말 갔어요? 정말 갔나? 어휴 해방이다 왜 뭐 하고 한 입 까 반드 외라 바닥에 웅슨이 이러보니까 애들 부디가 확 달라졌어요. 재뿐해졌어요. 영수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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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이 영수한 편안한 아침이야? 부빡 가자 찬이 제일 지각했어 나가자 아